꽉 잡아! 오빠, 달려! 여보, 저쪽, 저쪽, 저쪽! 잡아, 잡아, 잡아! 그대의 손을 잡고 손천만에서 피클볼 금방 배워서 게임도 같이 할 수 있고요 하나, 둘, 셋, 넷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작아진다고 하는데 뭔가 살짝 걸리더라고요 안으로 나왔죠 그래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해틀라를 만족하게 해 준 거는 바로 이 텃밭이에요 끝! 이번 software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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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